애완견 한 마리가 화재가 난 집에서 가족들을 구한 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는 지난 6월 3일 일요일, 8개월짜리 핏불이 아파트 바깥에 있다, 집에 불이 붙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샤라는 이름의 이 핏불은 주인의 아파트 바깥에 있다, 아파트의 절반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샤는 발바닥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주인인 차이찬다 씨가 나오자 아파트 안으로 쌩 달려 들어갔습니다. 차이찬다 씨는 사샤가 곧장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침실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세크라멘토비는 차이찬다 씨가 사샤가 단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만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뒤로 돌아봤다 건물 절반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바깥으로 급히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사샤가 침실에서 7개월짜리 아기를 기저귀를 물어 침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무사히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현재 친척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